지난 1월 24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2023년도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318,300엔 한국원화로 약 288만원으로 29년만에 가장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4년의 일본 최저시급 평균은 전년의 시간당 960일엔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4.47%, 43엔 인상되어 시간당 1000사연이 되었는데 이를 한국원화로 환산하면 시간당 약 9090원입니다. 이는 G7 멤버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2024년 최저시급인 시간당 9860원에 비해 약 770원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 노동후생성에서 발표한 2023년도 근로자 평균 임금과 관련하여 1월 25일 제이캐스트라는 매체에서 분석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기사 내용과 함께 일본 반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사 내용입니다. 평균 월급 31만 8천엔 하나 약 287만원으로 사상 최고 29년만에 최대 임금상승률이었지만 20대와 60대 이상은 우선되고 50대 초반은 마이너스로 후생 노동성은 2024년 1월 24일 2023년에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발표했는데 풀타임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월정급여는 31만 8천엔 하나 약 287만원으로 과거 최고액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2.1% 증가해 상승률은 1994년 2.6% 이후 29년만에 가장 높았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임금상승률을 보면 20대와 60대가 월등히 높았고 35에서 54세의 한창 일할 연령대는 낮았다. 도대체 왜일까? 후생 노동성 담당자에게 물었다. 30대 후반 이후 한창 일할 연령대의 상승률은 제자리걸음인데 왜 그럴까? 후생 노동성의 2023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속보치에 따르면 연령대별로는 34세 이하의 젊은 층과 60세 이상의 상승률이 커서 19세까지가 전년 대비 3.1% 증가한 19만엔 한화 약 171만원 70세 이상이 7.3% 증가한 25만 5천엔 한화 약 230만원이었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에서는 20세에서 24세까지가 23만 9천 6백엔 한화 약 217만원으로 2.6% 증가 25세에서 29세까지가 27만 2천 6백엔 한화 약 247만원으로 2.8% 증가 30세에서 34세까지가 31만엔 한화 약 281만원으로 2.6% 증가로 상승한 반면 35세에서 39세까지가 35만 4천 100엔 한화 321만원 0.1% 증가 45세에서 49세까지가 43만 9백엔 한화 약 410만원 0.3% 증가로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45세 이상의 급여 수준이 높은 층은 부진하고 50세에서 54세까지의 연령대에서는 47만 3천 8백만엔 한화 약 429만원 0.2% 감소로 저조한 모습이다. 65세에서 69세까지가 36만 9천 2백엔 한화 약 334만원 11.5% 증가 70세 이상이 37만 2천 7백엔 한화 약 338만원 10.5% 증가로 급상승한 것과는 천양지차이다. 조사는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전국 7만 8천여개 사업장이 2023년 6월분으로 지급한 월정 급여를 집계한 것이다. 그리고 잔업비나 휴일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제이캐스트 뉴스 비즈니스 편집부는 조사를 진행한 후생노동성 임금복지통계실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풀타임 근로자의 월정 평균 임금이 31만 8천엔 한화 약 277만원으로 역대 최고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시 지난해인 2023년 춘투 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3.6% 증가해 1994년 이후 29년 만에 3%대를 기록한 바와 같이 임금 인상 분위기가 고조된 것이 큽니다.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임금을 올리는 경향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20대에서는 대졸에서 2.6%에서 2.8% 증가 고졸에서는 5.3%에서 5.5% 증가로 임금 상승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젊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싶다는 바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고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 후반부터 임금 상승률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대졸에서는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속보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20대를 높게 해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30대 후반 이상을 상대적으로 억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대졸 출신의 50대 초반이 안타깝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부장급 사람들이 아닌가요? 다른 연령대의 급여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그들만 아주 낮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60세 이상의 상승률이 큰 것은 고령자 고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젊은 층과 노인층에게 후한 경향이 눈에 띄었습니다. 50대 초반만이 마이너스인 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기업 사이에서 취직 빙하기 세대의 경력사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버블 붕괴 후인 1990년에서 2000년대에 취직활동을 한 세대는 현재 40세 전우나 50대 초반인데 매우 어려운 고용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에서는 취업 빙하기 세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사원의 입사로 근속연수가 적기 때문에 아직 임금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일본 반응입니다. 50대는 연공사열로 본인의 실력 이상의 임금이 지불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 노동자의 임금은 제2호비형 고용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옮겨가는 것이군요. 아이에게 돈이 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절 배려가 없는 느낌입니다. 생활보호가구수 165만 가구호 사상 최고 외국인 근로자 200만명으로 사상 최고 이런 상황임에도 일손 부족을 얘기하는 것은 경단년의 변명일 뿐입니다. 이제 슬슬 경단년을 추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와 지방, 기업의 대중소, 셀러리맨과 장인, 다양한 기업군의 사람들도 있으니까 급여 이야기는 멈춰주지 않겠습니까? 이를 좋아하게 되는 이야기를 합시다. 게다가 급여는 총지급액을 말하는 것이겠죠. 바보 같은 공제가 있으니까 바보 같은 이야기는 이제 그만. 이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 goodbye.